반짝아 반짝이 만두야 만두야 어? 만두야 코에.. 아 목이.. 코에 목이 있잖아 마운 거전VER functional 무기가 수리 안아 무기 무기 기후 물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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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네 누가 올렸노 여기다가 누가 안줬나 이런적이 없는데 하늘이 뭐니깐 짐은 많고 멀고 다리는 짤뚝거리고 몇번을 왔다갔다 꺾지 멀쩡 귀가? 보석아 니 귀가 어째 이상해 허어 보석아 귀가 왜그래 허어 모기 때문에 그러나 긁어났네 보석아 이리와봐 보석아 보석아 이리와 이리와 보석아 이리와봐 어째 똑같이 그러나 모기 물렸나 긁어났네 왜그래 왜그래 갑자기 보석아 보석아 귀가 아이참 일루와 밥 먹자 고기 아이참 왜그래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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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아 기가 왜그래 보석야 보석아 조심해 보석아 조심해 이걸 어떻게 뚫지 그냥 이렇게 하나 뚫어 놓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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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나 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죽고 발 바꿔주고 두 시간 지났는데 파리가 알까봤네 아유 참 급한대로 모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모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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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아유 밥 무기가 아유 지금 올까봐 올까봐 일어났는데 일단 이렇게 해보고 안좋으면 다시 보아요 바맘님 바맘님 옷 주신건데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바맘님 옷 주신거 이쁜거 내일 다시 비가 온다라가 급하게 반짝이 떨리네 비가 쏟아진다 있는데 잠깐 보고 또 새로워야 되겠다 급식소에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석아 아니 보자 귀 좀 보자 보자 보속아 귀 좀 보자 만두야 만두 그룹 안돼 만두 잠시 이리 감사합니다.